네. 월요일의 남자. 발칙한 월요일에 권순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 자, 오늘 우리 발칙한 월요일에는 뭐부터 좀 뒤져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좀 긍정적인 뉴스를 갖고 올 때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부정적인 뉴스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두산중공업 관련한 얘기. 영원히 고통받는 두산중공업이라고. 두산중공업이 왜 고통받아요? 네. 그 얘기 하나하고 P2P 대출 쪽이 예전부터 우려했던 일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 얘기를 먼저 드리면 금요일 날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한 8.8% 정도 하락하면서. 폭락했어요. 네.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두산중공업이 이전에 유상증자를 할 거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적 공시할 때. 그때부터 비교하면 한 마이너스 한 27%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폭락을 했던 거죠. 장은 거꾸로 한 10% 올랐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 건 증권업계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표 주가 선정할 때 보통은 시가보다는 항상 위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맨날 바위만 외치냐 그대로만 하면 다 위로 주가만 올라가는 거냐 그렇게 보는데 두산중공업 관련해서는 지금 한 6,400원 정도. 그러니까 원래 목표 주가가 13,00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6,4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날 거가 잘되면 반토막 날 거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한 거죠. 가만히 있어봐요. 14,000원인데. 목표 주가가 13,000원. 13,000원이었는데. 네. 언제요? 금요일 날이요. 그런데 6,000원 얼마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6,4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도 하나? 이틀 만에요? 하루 만이죠. 그렇게도 합니까? 네. 증자 규모가 꽤 돼요. 5,000원 이상 되는데 발행 주식주의 한 70%. 예를 들어서 전체 주식이 한 100주 된다 그러면 유상증자하는 거 포함하면 170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는 할인 효과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질 거라고 본 거네. 그러니까 70% 빠진다고 대충 그걸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최소한 반토막 이상 날 거라는 게 증거인가의 예상인 거죠.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자기가 잘못해서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두산중공업의 잘못이 아니라 자회사인 두산건설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여기에 연결된 두산중공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는 분석 때문인 건데 무엇보다 이번에 증자에 나선 이유 자체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투자금을 많이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다 좀 잘 쓰겠다. 이러는 거면 가끔 유상증자가 호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받아서 우리 두산건설에다가 줘야 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증자를 한 거라 지금 투자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영원히 고통받는 두산중공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두산건설이 어려움에 빠진 게 벌써 한 2013년 이때부터인데 여기에 또 부동산업계의 전설적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일산 쪽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탄연 쪽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벌써 2013년에 입주를 다 마쳤는데 거기에 미분양이 발생한 게 지금까지 해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와서 또 몇천억의 손실이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에 입주가 됐는데 아직도 분양이 안 됐는데 아니, 그런데 2013년부터 집값이 바닥 짚고 올라가지고 2013년, 14년에 집 산 사람들은 지금 다 녹아난 상황 아니에요? 다 좋아진 상황인데 지금도 미분양이 문제예요? 미분양이니까 전세로 돌리고 하다가 또 전세금 돌려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두산위브더제니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일산 신도시 재개발을 89년, 90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두산위브더제니스가 분양을 하는 지역에는 거기는 원래 개발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산 쪽에서 약간, 그러니까 두산이 시작했던 건 아니고 시행사가 또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좀 무리하게 그 지역 개발을 좀 추진을 했던 거죠. 아, 없는 동네에 그냥 크게 하나씩 지었구나. 그러니까 그 옆 동네에다가 지으면 좀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정관계 로비 또 이런 게 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대의 그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거기에 정관계 로비를 했었고 그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시의원을 비롯하는 어떤 지역 공무원들 한 20여 명이 구속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미 그냥 90년대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금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안 쓰고 이 돈을 빼돌려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썼다고 하면 그 건물을 짓는 데에는 그만큼의 돈이 빠져나간 셈이잖아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이렇게 삐걱삐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어떤 분양은 하게 됐습니다. 분양은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한 걸 보니까 25%밖에 분양이 안 된 거예요. 25%요? 네. 거의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살기 싫겠다. 무슨 유령의 집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행사는 그래가지고 나는 손 들고 나간 시행사도 있고 결국은 이거를 시공을 했던 두산건설이 그거를 떠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냥 건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냥 단지 통째로. 그러면 이제 두산건설이 거기서 입주를 모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세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전세가 집주인이 된 거예요. 두산건설이. 아니 그 2013년 14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나신데 프랭카드 6교나 이런데 그냥 2년 살아보고 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2년 동안 그냥 살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 가격에 드립니다.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단지 중에 하나였겠지. 그런 단지 중에 그 애프터 리빙이라고 하잖아요. 살아보고 결정하자. 이거 이제 결혼하기 전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소리야. 분양시장에서도 너무 안 팔리니까 일단 살아보시고 괜찮으면 여기를 물건을 사세요라는 애프터 리빙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 그래요? 많았다고 그럴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두산이 직접 전세를 놓기도 하고 평수에 따라서. 집주인이 두산인 거예요? 그렇죠. 전세 들어갈 때. 그런데 두산은 당장 현금이 급하잖아요. 자기도 이게 돈이 뭐 현금이 많아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돈을 빌려다가 한 건데. 그럼 여기 빵꾸가 나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입주한 사람에게 좋은 직장처럼 학자금을 지급하겠다. 학자금을 왜 두산이 지급을 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미티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가래로 막을 거 포크레이더로도 못 막는 일을 한 거네. 그러니까 일단 현금은 돌려야 되니까 입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3년간 관리비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캠페인도 했었고요. 거기 살기 좋았겠네. 그런데 일단 워낙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여기가 우리나라 부동산업계 최초로 홈쇼핑에서 전세를 팔았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진짜 난 그 집은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 뭐 좀 문제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뭐 진짜 딱 문제가 있어서 라기문 것도 있겠지만. 지역도 약간 일산 신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일단 두산중공업이 현금이. 두산건설이 현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현금을 받아야 되니까. 원래 급전 땡기려면 좀 돈이. 좀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건물 자체가 나쁘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진도에. 지진이 났을 때 진도 6 이상의 진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진 설계가 돼 있고. 그 지하철역하고 구름다리로 연결이 돼 있는 역세건설. 그런데 왜 그렇게 입지가 좋은데. 물론 이제 경의선밖에 안 다닌다는 단점은 좀 있고. 경의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경의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앞에 경의선 가는데. 그래요? 그럼. 좋은 지역 사시나 봐요. 가시죠. 그리고서 이게. 지역도 되게 예쁘게 돼가지고. 조명도 파란등 빨간등 이렇게 나와서. 멀리서 봐도 잘 보이는. 그래요?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의 랜드마크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멀리서 봐도 빨간등 파란등이 보인다 하면. 그 지역에도 불구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좋은데. 그 지역 개발은 잘 안 됐다는 평가를 지역 주민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역 주변에 좀 헝해요? 여기 보니까 sbs 탄연 스튜디오 바로 옆이래요. 땡땡땡 잣땡. 거기 지금 2014년에 전세 입주하신 분도 계세요. 여기 지금 우리 청취자분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하 주차장도 지하 5층까지 돼 있어서 되게 충분하고. 지역 상권 자체가 단지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웬만한 프랜차이즈도 다 들어와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골프존도 여기 스크린 골프 들어오는데 입주민은 절반 값에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슬슬 슬슬 이제 두산 위부 티아나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대충 몇 층짜리예요, 여기? 여기 59층짜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59층이면 저 개성도 보이겠다, 빨간 나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원래 원전 때문에 타격을 좀 많이 입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두산중공업 자체도 예전에 한 19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갔던 회사거든요. 19만 원이요. 아까 제가 6,400원 말씀드렸죠. 와, 뭐야. 미치겠다, 이거. 자기의 본업인 어떤 중공업 사업이 잘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일러 사업도 갖다 팔고. 유상증자하면 출작은 건설 갖다 주고.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본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계열사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두산건설 주식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나는 두산중공업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산건설이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거기다 원전 사업 때문에 안 좋아진 건 내가 두산중공업 주주로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캐시카우인 보일러 사업을 갑자기 팔아버리고. 갑자기 나보고 주주들 보고 돈을 내라고 해서 그 돈을 갖다 두산 건설 갖다 주고. 그런데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에도 한 1조 원 가까운 돈을 두산 건설에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면 대한민국 어떤 지배구조 체계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러네요. 예전에 우리가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1재단 같은 어떤 밀가루 팔고. 설탕. 마우찌개에서 섬유하고 설탕 팔고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삼성전자에다가 몰아넣어서 이걸 가지고 중공업 사업을 일으켰고. 이게 일종의 편대 구조로 해서 되는 사업에다 자본을 몰아넣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자본이 워낙 부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을 끌어모아야만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로 우리나라 재벌이 이만큼 성장을 했던 건데 그럼 과연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이 체계가 적절하냐라는 것이 이전에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이거는 한 사업이 망가졌을 때 이 리스크가 다른 계열사들과 전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지주사 구조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주사 구조는 지주회사가 있고 밑에 계열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계열사 하나가 망가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짤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계열사들은 지주 밑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는 과거 사건인데 예전에 LIG건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LIG건설이 건설 사업이 안 좋았을 때 이걸 계열사에서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라냈다는 얘기는 LIG건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빚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빚을 줬는데 여기 건설에다가 돈을 빌려줄 때 과연 얘만 보고 빌려줬느냐. 전체를 보고 빌려준 건데. 전체를 보고 빌려줬는데 여기서 딱 잘라버리니까 이건 꼬리자르기다. 그러면서 굉장히 여론이 악화됐어요. 그래 구속됐잖아요. 결국은 구속되고 결국은 사제 털어서 다 갚아주는 돈이 됐어요. 그래 구속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되게 아이러니아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추구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재벌 입장에서도 이게 계열사로 리스크가 전의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열사가 문제가 됐을 때 전의를 안 시키기 위해 잘라요.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재벌 체계에 대한 어떤 관행적으로 문화적으로 나쁘다고 비난은 하지만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럼 두산중호 같은 경우에도 건설은 분명히 벌써 10년 가까이 발목을 잡고 있는 계열사인데. 이거를 그럼 우리 재벌 체계의 문제가 리스크 전의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전의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걸 잘라낼게요. 그랬을 때 과연 국민적으로 그걸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땐 괜찮았어요. 모든 계열사가 다 잘됐고 잘되는 계열사가 나머지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별사별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수사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그 그룹 계열로 인정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이 무너질 일은 없겠지만 삼성 화재 같은 회사가 갑자기 무너졌다. 그래서 내가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 물론 금융감독 차원에서 이거는 다 딴 데로 이전을 시켜주긴 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떼인 돈을 삼성전자 가서 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권 기자 말도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악화된 여론 때문에 두산 건설에 퍼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사를 봤기 때문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순환출자로 되어 있을 거라고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지배하고 두산건설은 또 다른 걸 해서 결국은 오너들이 연결고리에서 순환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이렇게 해서 악화된 여론 이거 꼬리짜리기 하면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도 일부 그럴 수 있지만 여기를 퍼주기를 안 하면 뭔가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그룹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연결고리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또 LIG 같은 게 여기도 썼지만 제가 기억날 때는 그건 내부정보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사체를 발행해서 불법적으로 땡겼다. 그래서 사실 구속이 된 거거든.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지주회사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재벌 구조의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꼬리짜리기를 해서 거기에 투자한 일부 솔직히 국민들 중에 두산건설 사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물론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순환출자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이걸 정리를 하지 못하는 구조. 이걸 부진하게 개선하고 있는 게 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투명해지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서 연결된 고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사실 대기업의 자회사로 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약간 높게 주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배제하고 개별 신용평가를 하자라고 해서 그 제도를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열사들에 대한 개별 신용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왔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세팅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 하자는 거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관 투자가나 개인들은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분명히 한 번은 정리해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투명해졌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이 어디선가 발생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선에서 어떻게 소프트렌딩을 시킬 거냐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 구조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해설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두산건설 문제가 연대보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물론 두산건설집은 중고법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많이 갖고 있냐. 그동안 출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정도 돈 들어갈 거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끊어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문제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을 만약에 두산중고법이 끊어냈다. 그럼 거기 입주자들은 굉장히 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건설하고 두산그룹은 참 인연이 없네. 왜냐하면 두산그룹이 지금은 박종원 회장이죠. 그 전에가 용자돌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경영했던. 박용만, 박용호. 박용호라는 분이 형제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독립해서 나가서 성지건설을 사서 그거 잘못돼서 목숨을 잃었지. 자살을 했잖아요. 두산건설도 이건 또 메인바디인데 이것도 문제가 돼서 사실 두산그룹에 두산중고법을 빼면 뭐가 있냐는 말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홀딩컴포니가 간판기업, 간판계열사라고.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6천 원? 이게 언제 때 10몇만 원 사둔 거야. 그러니까 주주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는 거냐고. 그런데 보통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요. 두산 박씨 경영진들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보다 좋아요. 왜냐하면 맨날 SNS하면서 박용만 회장. 그리고 또 새로 기기상 언팩하면서 이런 거 공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깨어있는 사람 같고 사실 이미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기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두산그룹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재벌그룹 중에 유일하게 자기의 업종을 시황에 따라서 바꿀었던 기업이에요. 이전에는 오빈 맥주. 오빈 맥주에다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두산 거고 옛날에 두산 코닥 필름 이런 거 다 두산 거였어. 다 리테일. 그러니까 내수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만 돈 버는 그런 기업으로 인식이 되다가 그럼 우리가 중공업그룹으로 체질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바꿨던. 그러니까 나름 기업사에서는 역사가 좀 있는. 그렇죠. 굉장히 잘 됐던 거죠. 그럼 imf 그 무관에 저기 맥켄지하고 어디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사실 식료품 내수 음료 이런 데서 완전히 상전벽회에서 중공업 쪽으로 가버린 거거든. 그래서 성공했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건설이 발목을 잡고 또 하나는 두산중공업이 사실 원전 사업 부분이 있거든. 플랜트. 그게 이제 원천 봉쇄 당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두산중공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깨져버리는 하나의 역할을 했는데 두산그룹이 하나 잘한 건 있죠. 베어스. 두산 베어스. 그거 하나는 뭐 그리고 두산그룹 이미지가 좁은 게 그룹 이미지 광고를 아주 잘했어요. 젊은 자전거 타고 가면서 뭐 있잖아. 사람의 미래다. 그리고 재작년인가 28살짜리 한 명 잘려가지고 정리의 건가 공고사직 해가지고. 이번에 또 결혼도 했잖아요. 아나운서랑 JTBC랑. JTBC. 하여튼 뭐 두산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P2P도 좀 디벼주신다고 했는데. 간단히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두산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2P 문제가 이게 사실 P2P 대출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자금을 조달을 해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리스크가 줄어들고 돈을 빌려 쓴 사람도 좀 리스크가 줄어들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건데.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 갔다가 여기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이자를 주고 또 써야 되잖아요. 사채 보이는 거. 그러지 않고 누군가 돈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을 매칭해주는 기능으로서 뭔가 좀 핀테크 쪽. 뭔가 테크적인 금융 요소를 조소해서 금융적인 잘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 좀 억압돼 있는 금융을 해소시켜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규제 완화를 굉장히 요구했던 쪽인데요. 중금리 시장이 없다. 그래서 중금리 대출 시장 열어보자고 한 거지.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은 6.8%, 7% 가까이 되면서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연체율이 지금 6.8% 정도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 대출은 1% 언더니까 그것보다 훨씬 높긴 하지만. 연체율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은행은? 네. 1%보다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정영희 씨한테 안 빌려주잖아. 참 잘 갚는다, 사람들. 너무 잘 갚는다. 뗄 만한 데는 아예 안 빌려져요, 은행에. 그런데 그중에 여기가 좀 연체율이 좀 너무 높아지고 뭔가 좀 이상한 신호가 발생을 하니까 갑자기 좀 몇 군데, 랜디시라든지 8%라든지 이런 데가 갑자기 협회를 탈퇴하는 일을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 시장 지금 혼탁해져 있다. 나 여기에 안 어울릴래. 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업자들이 봤을 때 여기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뭔지를 이 나간 쪽을 보면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나간 쪽에서 협회를 따로 만들어서 했던 그 자율 규제안이 있었어요. 우리 협회에 들어오려면 이런 규제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라는 얘기는 저쪽은 그걸 안 지키고 있어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저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쪽하고 안 놀래. 우린 그래도 깨끗해. 우리끼리 따로 할래. 이런다는 얘기죠? 거기서 제시했던 그 안 중에 하나가 일단 자산신탁, 빌려온 돈 우리가 어디다 딱 우리 계좌가 아니라 다른 쪽에다 빼놓을 거야.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 얘기는 내가 이 돈 마음대로 안 쓸 거야 라는 얘기는 저쪽은 마음대로 써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건설 관련한 여신 비중, 자산 비중을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이죠. 부동산 관련해서 30% 이하로 맞추겠다. 반대쪽은 30% 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거의 다인 데가 많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P2P라는 게 원래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개인 다수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규제가 좀 약고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좀 바꿔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P2P 업계에서 제일 많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개인한테 소액으로 받으려니까 자금 조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큰손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도 우리가 너무 소액으로 대출을 하달라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액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거의 상당수의 돈이 70% 이상의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PF가 어떤 역사를 가졌냐면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기억나시죠. 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저축은행들이 했던 일이 고금리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서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 쪽에다 많이 투자를 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축은행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전철을 PF 대출 쪽에서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문제가 될 텐데 문제가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누적 대출이 1조 원이 훨씬 넘어선 상황에서 연체가 많은 데들을 보니까 더 무슨 펀딩은 연체율 90%. 90%요? 네. 소모 펀딩은 55%. 큰일 났다. 그런데 여기가 그전에 어떻게 보면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좀 홍보를 하고 있었냐면 평균 수익률이 13%다. 은행의자 1%인데 연이자 13% 수익이다. 우리가 13배 주겠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짧게 6개월 안에 우리가 상환해 주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돈을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빌라 건축, 부실채권 추심, ABL, MPL. 사채시장에서 많이 부실채권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보신 적 있죠? 떼인 돈 받을 때는 굉장히 이게 이율이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떼인 돈을 받으면 예를 들어 한 50% 수익을 얻어. 그럼 내가 13% 줄게. 나머지 37%는 자유 먹고. 그렇죠. 그런데 떼인 돈을 그럼 100% 받아낼 수 있느냐. 못 받지. 못 받죠. 이거는요. 권 기자.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따로 만들 테니까 P2P 대출의 지금 문제점이 있잖아. 이거는 한 번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이 기능을 해줘야 돼. 1조 정도 될 때. 그런데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수익률을. 워낙에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은행에서 이자가 싸니까. 일로 많이 물렸군요. 돈도 운영해보고 싶은 사람이 일로 가고. 또 대출도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랜딧이라고 거기. 거기서는 우리는 그런데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따로 튀쳐나온다잖아요. 우린 그렇게 취급받기 싫다고. 그런데 대표가 한 번 와서 한 서너 달 전에 와서 P2P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거든.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부동산 이거 문제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대출 자산에 대해서 신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간다라는 건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니까 따로 이건 한 번 합시다. 부산중공업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만 해드리면 아는 사채 쪽 하시는 분이 여기는 워낙 험한 시장이라 자기들도 겨우겨우 하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에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 돈 받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개인들의 소액을 받아가지고 전문성 없는 어떤 컨설팅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 일을 한다 그러냐.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 텐데 했었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제기 좀 해드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거 나 이제 고수익 노리고 이거 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그러면 이렇게 중금리 시장 혹은 P2P 시장 자체가 생태계가 또 한 10년 쉬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악이고 막 그래가지고 선량한 사람들도 또 도매급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서민금융 없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해야 돼. 합시다. 저희 신과 함께가 P2P 건전화를 위해서. 우리 권 기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시간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주면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끝까지 한번 보는 거죠. 저희가 또 홍남기 부총리한테 바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